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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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보다 뭐.. 형님이세요? 저 29살인데 한 번쯤은 마주쳤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? 음.. 창모드에 창모드 오른쪽 위에 보면은 체크하는게 6개가 있어요 누르는게 6개 있잖아요 창모드 맨 왼쪽거만 한개 체크하시면 되세요 맨 왼쪽거 음.. 지금 야층은 없어요 아 그래요? 어? 안녕? 포타로 왔었니? 가라해 들어가라 멀리 안나갈게 유튜브 영상은 제가 직접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제가 직접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직업은 아프리카가 제 직업이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방송을 할 예정이고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데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오.. 아.. 아이고.. 하지마라 그.. 계속 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실성했네 그냥 아가 이제 조심 못살리네 view shall 거에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셨을때 헬프 안오면 다 죽는거다. 헬프 안오면 다 죽일거다. 헬프 안오면 다 죽게. 이동을 헬프 안오면 다 죽힐 수 있는 헐 ..." 헬프 안오면 다 죽진거다. 롬프 안오면 다 죽는 것 같고 싶어. 헬프 안오면 다 죽는게. 헬프 안오면 다 죽는거. 헬프 안오면 다 죽는거. 개발 5분전이다 저편도 그렇게.. 안죽은거 같진 않아요? 아 이거 이 콕포트 안해도 될거 같은데? 좀 안정.. 좀 안정적으로 될거 같은데? 이게 같이 가게 되면은 메딕이 없이 가면 결국 후속타의 질럿에 막히게 되어있습니다 무조건 메딕이 같이 가야됩니다 장사와의 질럿에 막히게 되돌기.. 스파이ãozan 먼저 만났을 때.. 스파이ão unfa.. 스파이ão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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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인의 기술을 통해 아 이거 튕기면 재미없는데 아 이거 다 꺼내어 견제 조심 내가게 네 예상에 참여 못받고 나는 자음이 생긴다 하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와주자 나도 주제게 with Buffet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가 미네맥을 칠성하고 싶게 내가 미네맥을 칠하는 건가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번 모아서 나가주세요 빨리 공격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의 방탄소 아 뷔페 бол요 아 뷔페 아 뷔페 아 뷔페 저거.. 왜 이렇게 돼? 2, Sir! 4, Sir! 5, 2, Sir! 5, 4, 3, 2, Sir! 3, 2, Sir! 한 마리 저점에 미친 때 3, 2, 3, 2. 3, 2, 3. 4, 3, 1. 3, 2! 4, 3! 4, 3, 2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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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